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직 안 왔어 빨리 빨리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? 빨리 빨리! 윙크해주세요 하나 둘 셋 타요 언니 여기 있어요 윙크하네 언니 눈 없나 봐 또 손아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뭐예요? 영어 언니 영어 코칭 끝 해주세요 셀리 코칭 끝 해줘 그거 뭐예요? 이걸 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? 코칭 끝을 그거 마시네 또 우리 셀리 진짜 애기 많다 세일에 여러분 여러분 하나 언니 애교 보여주세요 싫은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닌데 나도 애교 보여줄까? 언니는 애교 못하는데? 나는 할 수 있는데? 야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뀨 해달래요 뀨 하나 둘 셋 뀨 뀨 뭐요? 뀨 뀨 어떻게? 저도 몰라요 또 또 섹시한 표정 지어주세요 아 맨날 섹시한 거 하다라고 맨날 입시 웃겨버려 너 너 아니면 어떻게 해요 셋 셋 셋 셋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표정 어떻게 해 섹시? 섹시한 거? 네 아 어떡해 하나 둘 셋 아 나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고 하이파이브 화난 표정 해줄까 그러면 이거 짜증나 더 짜증나 우리 매니저님 왔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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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님 왔어 뭐 뭐다 뭐 뭐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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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ing 아니면 이야 뭐ливо 안녕